일주일에 보내는 팁 올라와 주목금을 정하지 말고 주말을 정하지 말고 그냥 일주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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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5일 일하고 5일 공부하고 주말에 쉬는 거 대신에 그냥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 주말 늦게 자거나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말도 한번 평일처럼 자고 평일처럼 일어나 보면은 그다음 주 월요일이 훨씬 개운해질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말에 너무 늦게까지 자고 너무 늦게까지 앉으면은 평일의 시차와 주말의 시차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주말마다 시차 적응을 다르게 하고 월요일에 시차 적응하고 그러니깐 몸이 피곤한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금요일에 시차 바꿔놓고 매주 이런 시차 적응을 하니까 몸이 당연히 힘이 드나봐요 주말에 너무 다른 시차에 사이지 말고 평일이랑 비슷한 시차로 하루하루를 보내봐요 그리고 더욱더 이중에 오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